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 저희는 카이엔 4.8 터보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후 3.5파이로 어떤 핸드폰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고 벨캔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는 블루투스로 사용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손님이 가지고 오신 블랙박스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엔 4.8 터보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와 세 개의 옥스를 사용해 카이엔 4.8 터보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와 세 개의 옥스를 사용해 하나는 블루투스로 사용하고 하나는 3.5파이로 옥스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DMV를 옥스로 사용해 깔끔한 사운드를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옥스는 비백스나 다른 기기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 4.8 터보 차량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